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으세요? 마을이다, 이게? 뭐야, 이게? 자랑하고 와야지. 얘들아, 얼른 핫도그 먹어라. 네, 무침 아니에요? 대박이지. 무침 무침인 줄 알았는데. 아, 너무 맛있을 거고요. 아, 더 와서 나가서 먹어야지. 아, 너무 맛있다. 맛있어요? 뭐야, 이 고추는 뭐야? 형 먹을래, 고추? 팔라핀이야. 팔라핀이에요? 아, 이거? 어우, 배꼽한 냄새.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. 아, 청양고추먹고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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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통영고추, 아잇. 오빠는 아잇, 고추 하잖아요. 통영고추는 아니지, 통영고추는 줄 몰라? 먼저 앉을까요? 응. 안 맵네. 되게 매콤한 입던데 아까 연준이 형한테 고추가 맵긴 했나 봐요 아 매워 한 번 뭐해요? 간식이라고 바꿔줬어요 여기 아이애트 쪽에서요 우와 이거 뭐였거든? 이만까지 잘 먹고 양식하고 있어 양식하고 있어 양식하고 있어 뭐예요? 아 공이 이렇게 예뻐요 밥은 리허설부 따가워 먹는 밥은 양파 먹고 있으니까요 신기하죠? 네가 천천히 몰라도 이런 거 하는 거지? 리허설부 공유에 간식과 열심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겠습니다 수빈이 형 맛있게 먹었어요? 뭐지? 맛있게 먹었어요? 맛있게 먹었어요? 네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맛있게 먹고 차 없으면 먹었어 알잖아요 역시 나의 껌딱지 아니야 이까봐 장원이 앉아서 먹고 있는데 자기가 와서 또 저한테 썸다질라는 거 봤어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라고 다 돼 나 없으면 안 된다 너 울기야 있어 너 울기야 있어 너 울기야 있어 응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